가수 정동원이 임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 TV조선 미스터트롯 멤버들과의 사이에 대한 루머를 해명했다. 정동원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탑6의 막내로 삼촌, 형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 모습에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저는 삼촌, 형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나 고맙다. 항상 즐겁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삼촌, 형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미스터트롯맨 활동할 거다고 전했다. 또한 저의 삼촌, 형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달라며 탑6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달라. 우주총동원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원이 함께 올린 사진에는 미스터트롯 탑6가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6명은 서로 어깨동무한 채 미스터트롯의 시그니처와 같은 붉은색 슈트를 맞춰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 역시 멋지게 차려입고 다 함께 모여 즐겁게 웃고 있다. 팬들은 정동원의 모든 순간을 함께 응원한다. 그런 말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 탑6의 영원한 우정을 응원한다. 오해에 상처받지 마라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의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요즘 저와 관련해 형들하고 장난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말들로 형들과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든다며 제발 저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확실하지 않은 얘기 하지 말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썼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종룡한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기록했다. 현재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아내의 맞출연 등을 비롯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